350만 도미인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룸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한 감시자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다 거제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거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광재 집행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오셨나요, 오늘? 네, 오늘 거제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떤 길로 오셨어요? 평소에도 늘 거가대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 다 내고 오셨겠네요? 네, 오늘도 현금 1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구가 거제시고 경남도의회는 여기 지금 창원에 있으니까요. 오실 일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행요금 무시 못하겠는데요? 한 어느 정도 쓰세요? 작년에 제가 6월부터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에 약 한 95만 원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회기가 작년에 저희가 한 80일 정도 했거든요. 도의회에서는 그럼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비용을 보조해 준자거나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네, 좀 멀리 있어도 교통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장님께서도 자주 거가대기 이용하시죠? 네, 자주 이용하죠. 오늘 또 1만 원 내고 왔습니다. 네, 다시 또 오늘 또 1만 원 낼 계획이시고. 또 내야죠. 알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안 그래도 쭉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게 거제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통행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무료화하겠다 하신 분도 있었고 지금 현직 시장님이신 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드는데 직장을 오가시는데 그 다리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뭐 제가 이제 도의원님들 세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또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두고 반값 인하 운동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또 비싼 이유는 대체 뭔지 거가대교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거가대교 요금 얼마면 돼입니다. 좀 더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원빈, 너무 옛날 드라마인데 원빈이 얼마면 돼에 대해 이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거가대교를요. 고가대교라고도 합니다. 지금 요금이 얼마죠? 그러니까 거가대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거 가지 마라. 너무 비싸서 보니까 편도 기준으로 경차가 5천 원. 소형이 1만 원, 중형이 1만 5천 원, 대형이 2만 5천 원, 특대형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민자도로가 인천대교라고 있거든요. 인천대교가 소형 편도가 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가대교가 약 2배 정도 되는 거죠. 킬로미터당 금액을 따져보니까 거가대교가 총 8.2km입니다. 그러면 1km당 약 1,220원. 그런데 인천대교는 18.38km거든요. 1km당 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통행료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가대교가 킬로미터당 약 20배 정도. 20배.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그러네요. 제가 이런 기사 봤어요. 11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한 달 거가대교 통행료 낸 것만 3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 왕복을 하시니까 하루에만 이게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휴일을 빼더라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죠. 뭐 여기 패널분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이제 거제 쪽에 강의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곳이어서 내비를 탁 찍었어요. 거가대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런데 이제 그 강의가 엄청난 강의가 아니고 아주 이제 영세한 기간에서 강의를 좀 부탁하셔서 제가 갔었는데 통행료 2만 원 내고 제 밥 싸먹고 기름값 내고 하니까 정말 남는 게 없는 강의였어요. 실제로 거기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로 느끼시는 게 엄청나실 겁니다. 거가대교는 차종별로 요금 편차가 가장 큰 걸로도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을 합니다. 인천 대교는 소형 5,500원에 대형 12,200원이니까 221%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20% 마창대교는 200%인데 반해서 거가대교는 일반 승용차 대비 무려 300%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고 시내버스 이용객도 불편이 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안 탔을 때 하루 8번 왕복하는데 그것도 한 달 요금이 무려 100만 원인 거죠. 왕복하는 요금만. 그래서 버스 업체가 적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차를 그렇기 때문에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불편은 시민들 몫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가대교가 작년 11월에야 이제 카드 결제가 된 거죠. 그전까지 한 12년 정도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자로 개통된 데가 불모산 터널이잖아요. 그리고 마창대교.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핑계는 이런 거죠. 아직 시스템 못 갖췄다. 시스템을 전국 다 아는데 어떻게 시스템 못 갖춥니까? 그러니까 핑계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지금 카드 결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11월에 카드가 실제 되기 전까지는 다 이제 현금으로 그 창구에서는 받으셨고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면 그 사무소까지 갔어야 됐어요. 차를 그 갓길에 세우고 사무소에 가서 만 원을 카드 결제를 하고 다시 나와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통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돼가지고 겨우 이제 카드 결제가 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적을 하고 감시를 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지금 이제 엄궁시장 부산에 엄궁시장을 통해서 농수산물 도매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차량 트럭 1톤차 하나 그다음에 3.5톤차 한 대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1년간 통행료를 1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간 매출액을 물어봤더니 10억 정도를 올린다고 하는데 1% 정도가 통행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료비는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금 굉장히 조성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행료가 높다 보면 버스도 관광버스도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실제로 조성경기가 어려운데 이걸 좀 돌파구 역할을 해줘야 될 관광산업이 결국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높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동의안 지금까지 국민청원의 동의안 숫자가 2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거가대교 통행료이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요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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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차량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러 글귀 참 재미있는 글귀 많이 봤는데 그중에 이 통행료 가지고 삼행시한 글귀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운 띄워 주시겠어요? 통. 통행료 내리면 행, 행복한 시민들, 류, 여기저기서 오 예. 차에 붙이고 다 붙이고 다니는 거군요? 그렇구나. 키태 씨 한번 갈까요? 통행료예요. 통. 통? 통용으로 가지 마이소. 행복한 거제가 있습니다. 류. 여기로 오세요. 이것도 하나 차량에 붙여주시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가 대교 요금이 비싸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조선 경기 침체가 사실 큰 원인이지 거가 대교가 통행료가 높아서 거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조선 산업이 지금 20년 동안 사실 우리 산업에 교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금년 1월 달에 대형 유조선, LNG선 6척을 대우조선에서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 경기가 예전처럼 다시 그런 상황을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 경제는 조선 경기와 관광산업, 이 양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의 기대치는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거가 대교가 물류의 대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관광객이나 이런 통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60km 정도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통행량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관광산업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행량 인하만큼은 지금 10년 동안 끌어온 것인데 이번 계기에 반드시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회 의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거제시에서 통행량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경남도의회에서도 도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거가 대교 통행량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가 대교 개통 초기에는 오히려 부산하고 접근 시간이 확 줄어들면서 백화점, 마트, 병원 이런 거 오히려 거제분들이 부산 쪽으로 다 빠지면서 빨대 효과 때문에 거제 상권이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행량이 비싸서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아까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매출의 1%를 차지한다든지 아까 VCR에서 기사님은 한 달 통행량이 6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선 버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면 거기에 연동해서 비율이 일정 비용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통행량은 사실 고정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어도 고정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점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물차 노동자들이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왕보 한 번만 할 때. 이 5만 원을 대략 보면 지입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부담으로 5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멀 들어도 돌아가는 상황들이 실제로 생기고 이건 결국 시간을 지연시키고 물류 비용을 높여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남 벨트 이 부분에 영향을 상당 부분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통행료는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벨트 형식으로 구축이 돼서 광역권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경제가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통행료가 높으면 결국 그 흐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거가대기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애초에 거가대기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된 건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왜 만 원이 된 거예요? 근거가 뭐죠?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 체결 당시에 소형 승용차 기준 8천 원 선이 좀 될 거라는 어떤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산출된 과정만 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발행한 부산 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 사업 협상 추진백서에 따르면 부산 거제 간 시외버스 요금이 8,700원 정도이니 그때 당시에 그보다 낮은 8천 원으로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누가 봐도 너무나 황당한 계산법과 이해 못할 협상 방식이죠. 지금 이 공사가 한 6년간 2조 넘게 공사비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엄청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은 게 최종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통행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가 개념으로 간다면 공사비, 그다음에 이후에 들어올 수익, 통행량, 그다음에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휴게소가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나오는 수익 같은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통행량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시외버스 요금이랑 비교해가지고 얼마 했다라는 거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걸 감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공사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공사비 너무 많이 부풀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중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는 애초에 설계에 들어있었던 것 중에서 공사를 빼먹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사비를 적게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휴게소에서 나올 수익을 과소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훨씬 적게 잡아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요금에 반영을 해서 만 원 이하로 좀 낮추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거가 되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도로들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요금 계산을 하나요? 어때요? 대체로 이제 그 민자도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제한하는 민간 업체들 주로는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들이 실제 건설 비용에 욕심이 있어서 사업 제한을 하고 운영 과정은 사실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이 있죠. 지금 거가 되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위사는 지금 이번에 자본재구자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고 자기들은 이미 다 손을 뗐고요. 이 거가 되기 위해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금융기관 19개 펀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거가 되기 위해 투자자로 지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지금 거가 되기가 비싸다고 하는 부분은 이 투자비의 이자를 얼마만큼 보장해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으며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로 크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가 되기 위해 공사비를 당초에 책정을 할 때 계략공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공사비라고 하는 건 설계를 완료를 해야 정확한 공사비가 책정이 될 수 있는데 계략공사비로 해서 책정을 하고 계략공사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공사의 개념도를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는 결국 그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그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대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공사 금액을 중도에 많이 이 착보를 했다라고 하는 의문들이 거기서 생기게 된 것이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지방 국가와 그러한 지방의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커지는 상황에서 첫 협약 당시에 공사비가 1조 4천억 정도 들 거라고 봤지만 점점 늘어서 총 2조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다리건설비로만 국비와 지방비가 4,473억 원 그리고 부산 쪽과 경남 쪽 접속도로 공사비가 7,960억 원 결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총 1조 3천억 이상 전체 비용의 57.4%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패스트트랙 방식이어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되다 보니 처음에 1조 4천억 원이었지만 예상이 해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네 결국에는 총 2조 3천억 원이 들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익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40년간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직회의 해상도로가 40년간 가져가는데 예상치가 36조 3천6백억 원입니다. 수익이요. 그러니까 총 민간 투자비 불변가가 9,996억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약 3,637%의 이익입니다. 3,600배의 프로의 이득이고요. 이런 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경상가 그래요. 그러니까 1조 3,976억 더 우리가 낮춰가지고요. 더 들었다고 치더라도 2,600%의 이득. 그런데 운영비도 들어가고 법인세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다 치더라도 8조 6,173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8조 정도 들었다고 치더라도 40년간 27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가는 거죠. 9천억 투자해가지고 36억 아니면 적게 잡아도 27조를 가져가니까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건 이제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반 정도, 반 이상 들어갔나요? 들어갔으면 공사를 할 때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운영 수익급도 반 정도는 가져갈게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운영권을 다 넘긴 거죠? 민자 사업에 100% 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지방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일정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민자가 운영을 하게 되고 운영권을 민자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 쪽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비용보다 민자를 통해서 들여오는 비용의 이자가 비쌉니다. 그 차액만큼 비싼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회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운영회사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로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고요. 그 수익에 따른 법인세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10% 또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전적으로 통행료에 그대로 전가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SOC 같은 경우에는 민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이 자치단체에서 조달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고 나머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공사비도 문제지만 이제 계약 기간도 문제입니다. 2050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최장 기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금도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이고 보장한 운영 기간, 계약 기간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방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당초 이제 보장돼 있는 수익의 77.55% 그 밑을 돌게 되면 지방자정으로 다 그걸 보존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예측했던 교통량의 77%도 지금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장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 협약이 2013년에 바뀌긴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보면 2011년에만 232억, 2012년에 278억, 2013년이 3분기까지만 한 게 226억 정도가 지방재정이 수익 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결국은 실제 뚜껑 열어보니 통행량이 굉장히 저조하더라. 결국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좀 성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통행량 예측 도대체 누가 한 거며 그 근거 없는 예측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통행량 예측이 맞았던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김해 경전절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부풀려졌냐. 그렇죠? 과다하게 측정됐냐. 이런 의문도 드네요. 오죽하면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업체가 투자비 1조 원 정도 1조 원도 채 들지 않았죠. 이걸 통해서 40년 동안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거가대교의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예측 통행량하고 같기만 하다면 재정 부담은 전혀 없는 제로 베이스로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측 통행량 자체가 부풀려져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풀려짐으로 해서 사업 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거가대교로 짓자라고 말이 나왔을 때 그 당시 지방자치의 도정이나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유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정이 없어서 절도의 재정을 동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유로도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가 조달을 하고 유로도로법으로 통행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이걸 갚아 나가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을 민간 영역에서 책임지고 당신들이 해라라고 해서 책임을 회표한 결과가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의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민자사업이죠? 그런데 우선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왜 민자사업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의 자본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잘못 깨어진 첫 단추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누더기로 그러면 세금 얼마 보존해 줄게. 그럼 협약 방식을 바꿔볼게. 그래도 너네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한 행정이네요. 누가 했냐는 거죠. 누가 했냐.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누가 했냐. 그다음에 그 윗선으로 하면 국가에서 누가 지정을 해 줬냐. 누가 허락을 해 줬냐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민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50% 넘게 사실은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하고 수익도 가져가는 게 일정 기간은 민간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공유 내지는 국유로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2050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너무 기간을 또 길게 썼다는 문제가 바로 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2013년에 SCS 그러니까 표준 비용 보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제 구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 방식은 이제 실제 수입이 사업비에 못 미칠 때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부터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를 통해서 행정의 재정 부담이 향후 37년간 약 5조 6,800억 원이 줄었다고 당시 도지사인 홍준표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자랑만 했지 실제 시민들의 통행료는 전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높은 통행료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전혀 무관심했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이용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통행료 인하 문제도 그때 당시 자본 재구조화할 때 조금 좀 손을 봐서 같이 경감을 했으면 훨씬 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 거가대교 재구조화 협상에 성공했다면서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홍 전 지사도 이 거가대교 재구조를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로 삼권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객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재구조화라는 게 보면 통행료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통행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세 번째는 정부에서 행정무담을 최소화하는 것 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에 재구조화를 통해서 원래 6,200원 있던 거를 5,500원으로 내놨어요. 700원을. 그게 결국은 재구조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의 재구조화는 상당히 잘못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세 가지 중에 오직 행정무담을 축소시키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행료를 가중시켰는데 그 가중시킨 걸 보면 10년마다 1,000원씩 올리는 거로 돼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1,000원이 올라가서 1,000원이 아니라 1만 1,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무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한 말이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거죠. 행정무담도 최소화하긴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이용을 낼 수 없고 오히려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로도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백양산 터널이고 이런 데 보면 한 1년에 20억 정도 보조해집니다. 2017년에 행정에서 부담한 금액이 566억을 부담했어요.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게 부담하고 있어요. 이 그가 대구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그제의 조선산업, 그래도 부산의 기계산업이 산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부산과 그제의 양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광버스가 2만 5천 원, 트레일러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을?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만 원인데 1만 원에 한 대 다니는 거 보다는 5천 원할 때 3대 다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2011년에 감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교통 탄력도 조사를 실시해라 했는데 민자사업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소통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아입니까? 양 지역의 물류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 과정의 높은 동행요로 인해가 그 흐름이 다 좀 막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 KBGK 사모펀드 운영사는 지난해 수익을 190억 냈어요. 190억 냈는데 또 하나 수익은 뭐냐면 자기들 내에 내부글래를 통해서 고금리로 통해서 어느 정도 되냐면 245억의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400매득 정도를 자기 1년의 수익을 얻은 거죠. 그래 놓고는 적잘 내서 세금도 한 개도 안 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11,000원을 내야 돼요. 제가 거가대교를 가면. 또 10년 뒤에는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계속 오르네요. 무슨 이런 협상이 다 있나 다시 한 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에 이게 최소 운영 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VCR에도 나오지만 도 재정이나 부산시의 재정은 그렇게 바뀌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득을 보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용 보전이라는 게 최소 사업 운영비를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든 최소 사업 운영비를 보장을 하든 통행량이 적으면 통행량이 혹시나 또 줄어들기라도 하면 어차피 재정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거제시 경기 다 아시잖아요. 그럼 또 이쪽에 동남 지역 동남 벨트가 좀 전체적으로 저조하면서 통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을 바꿨지만 이 지방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계속 비슷한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언급됐던 GK 해상도로 운영사의 이자 수익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죠. 당연히 낮은 게 좋죠. 하지만 이자율을 왜 높였겠습니까? 특수관계거든요. 그러니까 GK 해상도로가 돈을 빌린 데가 KB GK 아까 해상도로 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의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구조화 당시에 운영권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K 해상도로 겁니다. 자회사인 거죠. 100%.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돈을 빌려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중금이 최고로 6% 돼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분 100%라는 거는 바로 인수합병이 가능합니다. 자회사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자기네 회사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랑 아빠가 경제공동체인데. 그렇죠. 경제공동체 산 게 오랜만에 쓰네요. 경제공동체인데.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꿨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데서 꿨으면 4%에 꿨을 텐데. 그렇죠. 아빠한테 일부러 6%에 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자를 많이 줘. 그런데 이 둘은 원래 돈주머니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 놓고 아들은 다른 데 가서 나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나 좀 보존 좀 해줘. 지금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약 변경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자라든지 보전금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료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하잖아요. 또 이게 개인들이 투자를 한 사모펀드에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초반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이 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가했냐. 지금 다 보직 변경되고 다른 데로 가고 해서 그 당시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공공정책이 문제가 될 때 이게 우리가 정책실명제도 얘기를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 타당성에서 가장 문제의 핵심은 교통량 예측이 굉장히 잘못됐다. 교통량을 뻥튀게 해서 잡으면서 사업은 굉장히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처럼 장밋빛을 제시를 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한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창대기도 비슷한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원 부분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런 교통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내는 전문가, 전문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민사적으로든지 형사적으로든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입법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모펀드하고 관계 얘기했는데 저는 갑자기 그게 데자뷰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GM대우 방송했었잖아요. GM대우 방송에서 본사에서 한국 GM으로 돈 꿔주고 되게 비싼 이자 받아서 한국 돈 다 빼가는 거 얘기했는데 지금 구조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게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과연 이렇게 정말 수익만 오로지 쫓아서 가는 사모펀드가 이런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고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사회나 비대위가 제안하는 의견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터널을 인수했던 것처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저금리로 이 거가대교를 인수해야 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존을 해주는 방식은 재정 투입 규모가 사실 불확정적이잖아요. 얼마를 언제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인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확정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그냥 확정을 하고 그거를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면 통행료를 정하는 거라든지 이게 공공부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부문에서 가장 적정한 통행료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인수 금액이 문제가 될 텐데 협상 전략 나름 제가 제시하는 협상 전략은 처음에 감사원에서 공사비도 지적도 많이 당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애초에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점에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과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공사가 도급을 줬던 회사들이 시공사랑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하도급 주고 쭉쭉쭉 내려오는데 처음에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조 6천억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재하도급 가서는 한 7,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어쨌든 시공사들한테 많은 수익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보존해 준 돈만 해도 이미 적자는 아닌 상황이니까 그걸 가지고 인수 금액을 제대로 협상만 한다면 이걸 현실적으로 안아서 공공품을 안아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털어야죠. 진짜 감사원 지적대로 털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관련돼서 비용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요. 보니까 3,300억 정도가 부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통, 탄력, 예측량 이거 다 감사원에서 다 권고한 사항인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의 시스템 결정을 맨 처음에 주목국으로 한 게 있고 확실히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가격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측정돼서 보이는 데이터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관과했으니까 다시금 재구조화 또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현재 도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거가대교가 애초에 거가대교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재구조화 때는 어떤 협약이 됐는지 제대로 따져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때 상황을 다시 뒤집어서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들을 재현해보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좀 찾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도 정말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 갖고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직행하고 그냥 돈 부풀려도 감사원 지적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공부했는데도 수용 안 해도 처벌 안 받고 그리고 딴 데 보직하면 어디 낸지도 모르고 무슨 투명인간입니까?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자꾸 하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업무 파가 3개월이면 되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어떤 부분도 저도 자료를 봐야 될 정도로 너무나 복잡한 어떤 수치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적폐적폐 얘기를 하는데 적폐청산 저는 거가대교부터 전 처음에 건설 당시부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확실히 파헤쳐서 적폐청산은 거가대교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이러한 불편함과 그리고 비용 발생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들도 다 전부 다 나서고 국가도 좀 제발 좀 이 부분에서 국민들 생각에서 시민들 생각에서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도의회와 도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진짜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아까 정부 부담 더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요. 친매 첫 터널이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라고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부 부담 재정지원금이 4,473억인데 우리 부산 경남 지방비가 3,131억 들었거든요. 국비가 1,342억이니까 9.3%입니다. 이게 반대로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 48%로 국비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담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왕 더 되면 정부가 인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거가대교를 일대로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인수해야 된다. 이 방안은 또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는 망설일 뿐이지 유료 도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도로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가대교를 같은 경우에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받는 도료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거 아시면 더 같이 아마 분노를 하시고 더 활동에 아마 더 동참을 하실 건데요. 통행료 결정 권하는 주무관청이 부산시하고 경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께서 나서신다면 충분히 통행료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민자사업자 눈치 볼 필요 없이 주무관청에서 나서서 확실하게 행동한다면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들 그렇게 여시니까 저만 좀 다른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통행료 인하, 통행료 인하하고 지금 국도로 해서 국비로 결국 이걸 하자는 거하고는 이게 따로 떨어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통행료가 인하되면서 국비로 대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통행료에 대해서 전격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지방재정 들어간 거를 국비로 전환만 하자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내면 그 돈이 국비든 지방비든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국도로 전환해서 지출의 주체를 바꾼다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통행료는 물론 결정권자는 행정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이 지점, 그러니까 통행료를 낮추게 되면 결국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지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통행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시민들이 비용 부담이 줄어든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세금으로 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서 결국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가대교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대교에 비해서 5배가 비싸다. 인천대교가 민자입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5배가 더 비싼 이 도로는 지방도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부담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수익자의 부담 원칙으로 그냥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동의가 된다면 이 문제는 재정 자체의 구조를 좀 바꿔내면서 비용도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국가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도로에서 유료 도로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비용을 좀 낮춰주어서 부담도 줄이고 재정 부담도 조금만 더 늘리면 되는 이런 형태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는 주체가 저는 반드시 국가가 돼야 된다. 왜? 국가가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덧붙이자면 오래전부터 전문가들도 그렇고 감사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지적 사항이 통행료와 통행양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가 세금을 가지고 통행료를 보존해 주는 어떤 부분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이 통행료와 통행료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따지다 보면 현재 2만 3천대 수준의 어떤 그런 통행량에서 통행료가 인하가 되면 훨씬 더 통행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낮춰진 어떤 그런 통행료에서 비롯된 세금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통행료 좀 더 더 많이 풍부하게 이렇게 거치는 것으로도 좀 메꿔지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행료가 낮아지면 세금 보존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훨씬 더 그걸 통행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통행을 하고 좀 더 많은 기능을 다리도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하겠죠. 특히 회장들은 전데요?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참 이익을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견제도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는 참 시민들 낮춰서 그 돈이 참 회사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손 안 대고 그냥 코 풀기. 말 그대로 돈도 안 드리고 말로서 그냥 입으로 다 끝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공부하면서 거가 대결을 쳐도 같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만 생각했지. 오늘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거든요.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짜로. 가격 결정할 때 시스템 결정 안 했죠. 주목부극을 했죠. 그렇죠? 총사업이 협상 통해서 결정을 했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접속도로 할 때 7,800억 공사 수익 예약했습니다. 7,800억짜리 공사 수익 예약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할 때 2천만 원 넘어가면 수익 예약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측 교통장 부풀려가 총사비도 부풀렸죠. 감사 지적 나왔죠. 하도 3,300억 다 특혜 줬죠. 탄력도 조사 감소한 하라는데 안 했죠. 공부 안 했죠. 이런 문제들 시청자 분들 보셔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남도에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사실 거가 대교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자들과 이해할 수 없는 협상 방식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세금이 그 사업에 다시 투입이 되고 또 손해는 시민들만 보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보는 게 참 잦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원인도 꼭 짚어야겠다. 오늘 논의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과 거제를 품은 바다, 거가 대교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통행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묘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시자들은 마이케이 앱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